N.C.T.L.I.P 내가 세 가지올까? 나를 찍을 것 같고 사진점지 진짜 잘생겼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뭐야? 내가? 누구세요? 뭐야? 자연스럽게 넘기고 싶어서 불러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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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막 충도 추고 신나면 노래도 부르고 하는 나이스커피타임 직원들 아닙니까? 나이스커피타임? 아 맞구나 제노사원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이름도 모르고 계속 설명해 주게 그 밑에 접시는 어디 거지? 그 밑에 접시는 저희 나이스커피타임 회사에서 만든 접시입니다 N.C.T 아 진짜 저래서 그렇게 됐구나 잠깐만 물 났어 어! 오! 뭐야? 안녕하세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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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umb punto 제 new 남은 자 днейنا? 제노야 제노? 아 근데 왜 제노가 사라졌지? 뭐라고요? 들리시나요... 어 뭐야 제노야! 제노 리 ! 제노야! 제노야! 젤노야! 제노야? 제노야? 제노야 제노야 JS야 제... 지노 제... يaye gather 예... 예쓰 예 복근 공개요 그건 한 스물다섯 살 복근은 40살 때? 40살? 제노는 40살 때 공개한대요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 40살 때까지 공개 안 할 겁니다 제가 복근은 40살 때 공개합니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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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야 사랑해 나 환갑이야 아 안 할 수 없죠? 응 그럼 난 동갑 오이 1, 2, 2, 3, 4, 5, 6, 6, 7, 8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16, 21, 32, 31, 32, 33, 34, 21, 32, 32, 34, 32, 33, 33, 34, 34, 34, 35, 34, 35, 34, 35, 36, 35, 36, 37, 38 38 근데 솔직히 지성이 이쁨 많이 받을 것 같아 사실 귀여우니까 그 자체가 이쁨 난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톤이 약간 쭉쭉쭉 나도 그걸 그리고 얘는 지성이를 너무 사랑해서 다 알아 내 눈으로 봐 봐 행복해지겠네. 지금 사랑이 아니라고. 오늘 그 올림픽.. 재고벌거. 거기서 했어요. 진짜 큰 데서 했는데. 아 그래. 그래도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. 정확히 총 몇 분이 오셨어? 총 825명. 성함도 한 분씩 말씀드려. 그치? 한 분씩 생년월일까지 다 얘기해 보셨어요. 성함 한 분씩 말씀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고. 시즌이, 시즌이. 어떻게 해? 아 죽겠다. 주전자지? 주전자와. 주전자와. 무늬 비타민. 쟤네야 다리 하나만. 주전자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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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. 친구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. 오기로 했던 공연도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간 거야. 나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. 똑똑똑하고 했어. 배달이요. 아이씨. 이건 좀. 나 안 해. 아 그거야. 궁금해 그거야. 무려 5분 전만 해도. 많은 멤버들이. 이 방에 온 이유가 뭘까요? 1번. 우리방이 재밌어서. 2번. 우리방에 음식이 많아서. 3번. 내 클렌징 티셔. 어머. 3번. 내 클렌징 티셔. 4번. 세계 중 모든 것. 정답은. 채로 씨. 정답은. 7번. 안녕히 계세요. 근데 보통 여기는. 데이트 당소나. 맞아요. 그런 거잖아. 지금 데이트 하고 있잖아. 나랑 데이트 하겠어.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. 좀 슬프네. 나는 나빠. 넌 나빠? 가. 진짜 못돼. 박. 박 터지게 싸우는. 하나 둘 셋. 지. 지성이는. 하나 둘 셋. 성공. 성공한다. 드디어 채로가 돌아왔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. 채로 is Richard. 채로 is ba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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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로 is back.